이장 오케이 이장 가자 아 근데 누구를 반 보내지 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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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을 넣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입양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려구요 제가 어린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어린 강아지 있을까요? 예 두세살 된 작은 앤 있어요 아니 3,4개월 어린 강아지요 없어요 없어요 예 거기 품종견 있나요? 없어요 아니 보니까 거기 닭숨트 있던데 가짜에요 아 제가 처음 유기견 키우는 거라서요 건강한 유기견 있을까요? 아 다리 짧고 그 몸통 기네 아 좋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건배 재밌게 보셨나요?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는 이 아이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또 아픈지 안 아픈지 순종인지 잡종인지 두 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막상 키워보게 되면 그런 고민은 단 3일 만에 사라집니다. 여러분도 유기견을 입양해서 멋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. 다키 입양 문의는 유튜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오 입양 가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